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9,056명을 기록해 지난달 20일에 8천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3일 만에 1천 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19명, 원주 13명, 속초와 홍천 각각 7명, 동해 6명, 강릉, 철원, 양구 각각 4명,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양양에서 1명씩입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66명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원도에서 사적 모임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지표가 악화일로를 치닫자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명까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확대해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시행됩니다. 어제 대체 급식으로 도시락을 먹은 원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어제부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등 30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검체를 채취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급식 대신 도시락이 제공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도시락 납품업체를 상대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월군이 산솔면에 추진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영월군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비 등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들의 생활 문화 활동 공간인 푸른돌 주민센터 건립과 중심 가로 교통환경 개선,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 생활 편익과 문화복지 개선을 통해 면 소재지를 농촌발전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취지입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오는 11일까지 강원인권 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지난 1일 강원 장애인건강권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원주 온라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또 원주 지역의 아동센터 5곳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별로 세계인권선언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원인권사무소와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올해 인권 공모전 수상 영상을 상영합니다. 원주 산악자전거파크가 겨울철 결빈과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계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휴장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산악자전거 코스 54.2km와 캠프, 자전거 세륜장과 샤워실, 화장실 등이 운영되지 않으며 해빙기 이후 코스를 보수해 내년 봄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자전거 체험장과 펌프트랙은 이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국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를 내년부터 실제 시험에 반영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113명이 참여해 안전속도 5030,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차와 수소차 관리법 등 367문항을 제출했고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문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문제는 외국어 번역과 수화 동영상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학과시험에 출제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실제 운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면허시험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땅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어 안에 든 체크카드를 쓴 60대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원주 남부시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 인근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 25만 원 어치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일지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공익직불금으로 6,600여 농가에 9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장 면적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의 자격 요건을 갖춘 2,200농가에 농가당 120만 원씩 27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면적 직불은 헥타르당 100에서 205만 원의 단가가 적용돼 4,300농가에 64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을 통합 개편에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